네 치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태인의 김성은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미얀마 역사 컨텐츠를 하면서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이거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보면 군부 독재 세력하고 시민들의 약간 분쟁이 있고 또 이제 미얀마에는요 소수민족과의 분쟁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주관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버마족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천년 넘게 버마족하고 다른 소수민족들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고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이제 얼마 전에 아웅산수치가 소수민족들의 반군들하고 연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연대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웅산수치도 버마족이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아웅산수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광주인권사항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어요 환수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분쟁지역에 UN평화유지군이 파견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구촌에 아니 우리나라 우리 지구촌에 분쟁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UN평화유지군이 파견된 곳은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UN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오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를 보자면 네 UN평화유지군 색깔이 좀 약간 파란색 계통이죠 UN평화유지군의 이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군대다 보니까 방탄 헬멧에다가 그냥 UN이라고 써놨는데요 실제로 헬멧이 진짜 파란색이에요 그 UN평화유지군은요 그 전투부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대놓고 그 전투복이라든지 그 군수장비라든지 이런 거에다가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두운 녹색 계열의 색깔 있죠 그 흔히 말하는 국방색 있잖아요 그런 국방색이나 얼룩무늬 디지털 얼룩무늬 등등으로 위장을 하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네 미얀마 얘기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UN평화유지군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키픽! 유지를 한다 키픽! 그래서 키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UNPKF인데 말 그대로 UN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연합군의 부대예요 한 나라만의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UN에 가입한 나라면 그 어느 나라든지 조금씩 병력을 나눠서 평화유지군으로 차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의 분쟁지역이나 아니면 분쟁이 아니더라도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파병이 돼요 대표적으로 재난지역에 파병된 사례가 IT 대지진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철수했어요 IT는 철수했어 지금 그래서 평화유지군은요 어느 한편에 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분쟁이 있으니까 치안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치안을 지켜야 될 사람들 다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파견을 하는 군대예요 물론 군대가 가는 거지만 교전 임무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위장색을 안 써요 방탄은 파란색이고 그 탱크 같은 중장비가 있기는 해도 흰색으로 그 도급을 해버려요 애초에 위장을 포기를 했어요 이 위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평화유지군이 가끔 그 분쟁지역이 반군들한테 위협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대놓고 그런 게 심한 지역은 그냥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엔평화유지군이 수당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엔평화유지군은 1988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적도 있어요 노벨상은요 개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단체도 받을 수 있어요 단체도 받을 수 있고 기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요 물론 노벨상에서는요 그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지난번에 다뤘었던 아웅산 수치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수상을 하고 나면 연설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그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시기에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같은 경금이 있어가지고 그 미얀마에 없었던 영국에 있었던 가족들이 대리수상을 하러 갔었대요 노르웨이까지 그리고 이제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같은 경금이 해제되고 나서 한 20몇 년 지나서 오술로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왔다 그래요 그렇구요 어쨌든 평화의 주군도 받은 적은 있다 노벨상과 관련된 컨텐츠는 나중에 한 12월쯤에 한번 할 거예요 자 민간인이 사무총장의 특별 대기업 입문 책임자를 맡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 군대의 입문 책임자는 군인이잖아요 그 군인이 담당관을 맡고 이 담당원으로 군무원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평화유지군에서는요 담당관도 네 담당관도 민간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투부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일단은 실 그러니까 사령관은 군인인데 뭐 각종 뭐 입문 책임자 이런거 민간인을 맡는 이유는요 각 나라에서 인원들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유지군은 그냥 어 이 군대가 필요한 지역 같다 해서 보낼 수 있는 데가 아니구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 안해주면 못가요 응 그래서 유엔 가입된 국가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안전보장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줄여서 안 벌이라고 하죠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있어 근데 이 5개국이 거부권을 쓸 수 있어요 이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한 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못 갈 수 있어요 응 자 그 상임이사국 5국의 어느 나란지는 하다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목적인 불문율이 있어요 그 해당 지역의 사령관을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 분쟁국가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그 미얀마의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얀마에서 간다고 생각 미얀마의 평화유지군이 간다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령관을 골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러면요 일단은 미얀마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 사령관의 국적 소속 국가가 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아니면 그 미얀마하고 뭐 영토 문제로 갈등이 없는 제3국에서 사령관을 골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끔 분쟁지역에서 그 자기네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에서 평화유지군이 와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부대를 없앨려고 그러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중립국가에서 골라요 응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군대가 만약에 파견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령관을 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일단은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미얀마하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미얀마는 처음에 북한하고의 외교관계가 있었다가 독재국가였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외교관계가 있었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의 외교관계를 전환을 했어요 응 1980년대 그리고 그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하는 게 그 군부가 배후에서 봐주는 그 기업이 있어요 미얀마에는 근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저는 얘기했죠 그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중에 있어요 그 미얀마와 관련된 계열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요즘 포스코 욕먹고 있잖아 응 참고로 일본에는 일본에도 그 미얀마가 봐주는 그 군기업이 그 배후기업이 그 봐주는 그 투자해주는 데 있는 데가 기린홀딩스가 있어요 기린홀딩스 전범기업이죠 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아마 포스코하고 손잡은 건 철강 때문에 그럴 거야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쨌든 자 근데 평화유지군의 사령관으로 선정된 그 예외사례국이 있긴 있어요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 하고 보스니아 내전 그 유럽의 발칸반도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실 서유럽국 가면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이 동유럽 군쟁에 근데 상임이사국 짬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간 적이 있구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그 그래서 이제 역시 같이 파견이 됐었을 때 세르비아 쪽 민병대가 네덜란드 파견 부대를 볼모를 샀고 뭘 쇼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 지금 프랑스 프랑스 군데도 주둔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레바논에 파병이 돼있죠 그 레바논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레바논이면 그 아프리카일 거야 아마 아프리카 아프리카인가 아시아인가 어쨌든 어쨌든 이 레바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프랑스가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식민지가 좀 많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주둔하고 있어 음 그리고 남수단이라고 있어요 수단이 그 예 티모르처럼 티모르도 동티모르 지금 요즘 자치령이잖아요 그런 데처럼 남수단에는요 중국인민의 해방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보통 상임위사국은요 안보리 상임위사국은 평화위주군을 잘 안보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강대국의 그 영향력 그런 행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가끔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전투부대가 가지질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전투부대를 가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 파병 승인 하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전투를 하러 가려면 근데 전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깐요 그래 안보리에서 그래 여기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당장 출발을 못해요 파병 승인이 뜨면 그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의 그 뭐냐 이제 알림이 가요 알림이 가서 그 국가마다 어 이 나라 파병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할 건데 갈 사람 신청해라 어 뭐 수당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장 출발을 못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3세기 군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규군에 비해서는 좀 무장의 강도도 약하고 군수품도 좀 열악하고 훈련 강도도 약해요 아 물론 그 파병이 결정되면요 그 국 이제 파병을 하기로 그 준비하는 국가에는요 이제 유엔 쪽에서 그 보급품을 보내줘요 이제 보급품을 뭘 주냐면요 그 국방생 문이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런 거 준다고 해요 사막지역에 파병이 되면 사실 그 약간 그 황토색 색깔의 그 전투복을 입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평화유지군으로 가면 무조건 파란색 문장이야 방탄은 그렇기 때문에요 군 기강의 황림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군대 하면 그야말로 그 기강이 살고 기강이 죽는 게 군대인데 참 군기가 개판이겠죠 네 그리고요 전투수칙이 있어요 정규군에 비해서 복잡해 그러다 그리고 어차피 무장도 제대로 안 돼있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데 게릴라 군대 만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는 게 더 이상해 어쨌든 전쟁터에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네요 사라에보에서 이때 그 저격수들이 민병대를 학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치했다는 방관자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보스니안 해전 때 이 평화유지군이 이거를 그대로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민병대는요 그 세르비아에서 직접 훈련을 받았던 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유지군 전력으로는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보스니안에다가요 대규모 교전 능력을 갖췄던 나토의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평화유지군하고는 다르게 나토를 파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은 있어요 근데 군부독재에 한거하는 이 민주화혁명은 솔직히 평화유지군이 갈 수는 있겠지만 나토 군부의 힘으로 그 뭐냐 군부독재를 없앤다는 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 기강 문제 특히 대민무리가 좀 심한데요 그 치위법권하고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소속 파견국의 법을 심판한다는 그 협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레바논에 가 있잖아요 레바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그 레바논 현지 주민을 상대로 뭐 그 사고를 쳤어요 그럼 이 사고를 치면요 그 레바논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한국근현대사에서 그 특히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 이후 그 우리가 세계 열강들하고 맺었던 이 조약들에서 최애국대우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외국 국가들의 치외법권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이제 계양지역에서는 계양지역에서는 이제 조선의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으로 심판을 못하고 다 그 외국의 법으로 심판을 했어요 그거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된 거거든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께서는 이 군 기강 문제가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유엔이 직접 조사단 파견한 적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출신의 파병부대가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사고를 쳤다? 이런 사례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다른 나라에 보이는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거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요 그 우리가 그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그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좋다는 거거든 그런 이미지 관리가 우리나라는 진짜 철저해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게 걸리면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냥 FM으로 처벌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평화유지군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게 그 이제 유엔에 이름을 걸고 선의의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지만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각 나라에서 제3세기 국가들 중심으로 파견되는 오합지조들이에요 안 좋게 얘기하면 오합지조들이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분사력도 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국제정세라는 게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눌려가지고 그 이제 뭐 평화유지군이 뭐 어느 곳에 파병이 됐다가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분담금이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한계국 깔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다섯 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예요 세계에서 제일 그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다섯 나라야 네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 전 세계에 그 주한미군이 있죠 거의 웬만한 나라들의 주한미군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아니고 진짜 그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곳곳에서든지 다 있고요 그리고 영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적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 독립을 뭐 승인을 하는 식으로는 했지만 대형제국이지만 그 대형제국에 포함이 돼있지만 사실상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영국국기 문양이 살짝 붙어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 별개의 국가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제국이 이제 그 순방을 한다고 하면요 영국의 여왕이 영국 국왕이 순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라들 다 가는 거야 어쨌든 어쨌든 영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 이제 영국은 섬나라하고 프랑스는 이 서유럽 대륙에서 제일 강해요 어 독일은 이제 여기에 못 끼는 이유가 독일은 전방국가잖아 그래서 독일은 못 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중국은 아시아에서 꼽살이 하나 넣어준 거예요 러시아 땅덩어리 넓어서 넣어준 거예요 네 어쨌든 네 뭐 인구수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런 이 세계에서 군사력 강한 탑5가 이 상위 미사국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센 다섯 국가가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상위 미사국 다섯 개국 중에 중국 빼고 나머지 네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시리아를 파병이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리아가 파병이 안 되는 이유는요 미국이 어 우리 파병을 할래 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해 그럼 안 되는 거고요 뭐 만약에 러시아가 러시아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이란 쪽에 많이 간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요 물론 이제 소련 전에 얘기긴 한데 그 러시아가 뭐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에 파병을 하고 싶어 근데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미국이 또 거부권 행사해 그럼 또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래 러시아도 요즘은 이제 그 사회주의 진영은 아니지만 그 서로의 그 진영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파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여태까지 파병이 안 되고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적군이 아니라 민간 군사기업을 바꾸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PMC 왜냐하면 민간 군사기업은요 흔히 이제 그 군사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산기업 뭐 등등 있잖아요 방산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군납품 제공하는 뭐 그런 그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보통 퇴역군인들이 좀 많이 일해요 그런데를 실전 경험이 있죠 퇴역군인들은 우리나라 육군복무신주를 보면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자가 된다고 있죠 야 나 민망인데도 아직도 이 육군복무신주를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전 경험이 있는 퇴역군인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평시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군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대가 군사기업 용병들이에요 돈 돈 받고 그 돈 받고 일하는 용병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그래서 유엔에서 파병을 승인을 하면요 그 민간 군사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유엔이 돈을 주면 돼요 유엔이 돈 주고 예 용병 투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용병들 민간이기 때문에 대민범죄에 대해서 그 몰라 군 기강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대민범죄에 있어서는 오히려 평화의 주군 보다 더 그 대민범죄 환경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이 민간 군사기업이 가게 되면요 이 평화의 주군하고 협정이 돼 있는 이 면책특권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치외복권 응 그걸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아무래도 민간 군사기업이다 보면요 민간이잖아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걸 못 막아요 응 그렇게 되면 평화의 유지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응 자 참고로 이 유엔평화의 유지군은요 수당을 따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파병된 장병들의 수당은 유엔에서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나라들이 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유엔평화의 유지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무엇이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뭐냐 유엔이 그 이제 유엔에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파병 파병 했던 병사들 장병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모은다 돈을 모아서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그 나라가서 돈 쓰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파병된 부대라도 각 국에 따라 그 위상에 따라 월급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그 나라에서 부대를 얼마만큼 파견을 했냐 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출신 고가에서 지급하는 군대 월급도 같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군대 병사들 그 월급 그 확인 서명을 받는 게 있거든요 확인 서명 받는 게 있는데 그 월급 서명 받는 게 있는데 그 매월 13일인가 어 아마 매월 9일인가 13일인가 이제 그 월급이 들어와요 군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월급 들어오면요 그 뭐냐 내가 이제 그 행정병이었다 보니까 그 서명 그 쫙 그 받으러 다니다 보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봐요 그 수당을 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탄약부대였었으니까 그 EOD 폭발물 처리반이 있거든요 그 EOD 병사들은 위험수당을 더 받아요 2913 군사특기 2913 그래서 처리병들은 그 위험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 뭐 그렇고요 그 근데 그 처리반 위험수당 꽤 많이 받더라 자 그리고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현재 주요 활동지역이 있다면 뭐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레바논하고 남수단이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파병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IT가 있었는데 그 키프루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국회의원까지 한 적이 있는 그 황진아 전 의원이 그 이제 군대에서 중장 시절에 그 키프루스 지역 사령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소말리아 동티모르 앙골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을 파병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레바논하고 남수단에 파병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진아 전 의원은 군대에서 중장 때 키프루스 평화유지군 그 사령관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수 신정환 씨가 앙골라에 파병된 이력이 있어요 군복무 시절에 응 앙골라 파병된 이력이 있고 거기서 뭐 사기당했었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나도 그 얘기 다 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뭐 예전에 쿵쿵다라든지 그 MC대격들 그거라든지 그 뭐냐 상상플러스 그 세대공감 올댓뉴 거기에 그 출연을 하면서 상상플러스 출연을 하면서 뭐 그런 데서 뭐 이제 털어낸 적도 있겠죠 등등 자 그리고 이제 유엔 연합군이 편성된 사례가 있어요 그 유엔군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차이가 있는데 평화유지군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이지 않지만 유엔군은요 그러니까 평화유지군하고 그냥 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엔 연합군이 편성된 건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는요 아무래도 이때 유엔이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첫 전쟁이었던 것 때문에 더 민감한 것도 있어요 아 물론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 국국내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뭐냐 정부와 정부 사이의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쟁으로 본 거죠 유엔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분쟁으로 본 거야 이때 왜냐면 당시 유엔에서는 한반도에서 합법정부를 승인한 게 대한민국밖에 없었거든 그랬는데요 이 그랬는데 이제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이 바로 그 공산권 세력이 한반도를 씹어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편성을 하게 돼요 연합군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제일 큰 규모의 전쟁으로 남아있죠 근데 유엔에서는요 한쪽이 편을 들면서 편성한 전투 목적이 정규부되는 한국전쟁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베트남전 때는 편성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전쟁 때 유엔 연합군의 사령관은요 미국에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사령관이 더글러스 메가도 원수가 임명이 된 적이 있죠 그때 계급이 원수였기 때문에 응 자 그렇고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흥력사가 있어요 그 흥력사가 언제냐면요 특히 이제 소말리아 파병 갔을 때 소말리아에서는요 이제 평화유지군 1기가 있고 평화유지군 2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기는요 이제 남부 소말리아의 안정된 환경을 구축할 때까지 그 치안을 맡아주는 목적으로 갔는데 이제 1992년 12월에 가가지고 리스토어 호프 작전을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반년 만에 1기 군대가 철수를 해 네 그래서 이제 그 파키스탄의 군대가 주축이 되는데요 그 그 이후로는 근데 이제 이 파키스탄 주축 군대하고요 아이디드 군대가 이때 충돌을 해요 이 파키스탄이 그 아이디드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 선전용 라디오 시설 언론사 무기 시장 이런데를 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키스탄의 경기관 여단이요 아이디드 군대 매복에 당해가지고 이제 24명이 죽고 5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거든요 유엔 평화에 죽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때 아이디드 군대 병사들이요 그 파키스탄의 병사 시체를 막 그 망가뜨리는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CNN을 보는 거야 엄청 충격이 왔겠지 CNN에서 그 송출한 걸로는 자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 평화유지작전은요 결국 이때 전투작전으로 변질되버렸어요 근데 이제 전투작전으로 변질되는 건 원래 이 플랜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거는 평화유지의 목적이 아니다 하면서 다 철수해 버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흥력사 2010년 IT 대지진때 사실 그 전부터 파병은 돼 있었는데 이제 2010년에 IT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IT에 파병되어 있는 동안 대지진이 있었고 대지진 때문에 추가 파병을 했는데 이 보통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거에는 그 질병 특히 전염병이 따라와요 뭐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식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 지진 때문에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콜레라가 발생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평화유지군이 우리가 옮겼다 이런 거를 부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뉴욕 주립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필립 올스턴이 특별조사위원으로 파견됐더니 결국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근데 UN이 이 콜레라 창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무려 5년이나 걸려요 그 5년 동안 IT에서는 콜레라로 80만명이 감염돼서 1만명 이상이 죽어요 참고로 크림전쟁 때도 막 콜레라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평화유지군은 그래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 물자 지원을 하겠다 그게 2005년이 됐는데 2017년에 이런 제보가 떠요 UN 평화유지군이 IT에서 성범죄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 근데 실제로 처벌 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아까 얘기했죠 IT의 법률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치위법권하고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그 평화유지군 병사의 각자 소속국가의 법률로 처벌을 해요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걸리면 FN 처벌이에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의 대외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만있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냥 어느 여학생이 UN 기지 근처로 그냥 진앙하고만 있었는데 평화유지군이 강제를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했대요 근데 이 성폭행이 성폭행으로만 끝났으면 모를까 하필이면 그 병사의 체액으로 인해서 임신까지 했대요 그 임신까지 해가지고 그 학교를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에키우나 그런 사례까지 보도가 되면서 병력유지분담금을 감축한다는 핑계로 점점 이제 철수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IT에서 발을 뺐어요 진짜 불명의 철수가 있었던 사례지 자 그러면 이 평화유지군을 미얀마에 파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거에요 좀 짧게 할 거 뭐 그니까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에 상임인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보리에서 군사력이 가장 센 5국가라고 볼 수 있어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이 탑5에는 못 들어가요 몰라 지금 전세계에 각각 이제 그 군사력이 좀 많이 변동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력을 그 인력을 줄이고 첨단 무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이 분쟁이 안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병사가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북한도 병사가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북한도 병사 많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모르겠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 탑 테드는 들거든요 우리 지금 그 현역병사 더하기 예비군까지 다 끌어모으면 한 한 60만은 넘어요 예비군까지 다 끌어모으면 우리 60만이야 지금 시기에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친중성형이요 이것 때문에요 만약에 평화유지군이 미얀마로 간다고 하면요 중국에서 거북권을 행사를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상임위사국 5개국 중에 한나라도 거북권을 쓰면 못 가는데 중국에서 거북권 써버리면 파병 못 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분명 거북권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 미얀마 군부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영국도 그래요 그 영국은요 한때 인도제국에 묶어가지고 미얀마를 식민지 통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프랑스는요 미얀마의 건너 건너 나라인 베트남을 먹었던 적이 있죠 가운데 이제 태국이 중립지대였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 제재를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찬성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거북권을 행사를 해서 못 가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마 중국에서 이 미얀마에 대한 거북권을 행사를 해서 못 가지 않을까 미얀마에 대한 미얀마에 있는 평화유지군이 아마 파병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 국제정세에 그 뭐냐 냉혹한 국제정세에 그 서로 힘 논리에 밀려가지고 그 중국의 힘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 어쨌든 중국에서 거북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네 미얀마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에서 그 이제 미얀마에서 그 이제 청년들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얀마에서 평화유지군이 파견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몰라 우리나라는 그때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을 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베트남 전쟁 때 사실 그 베트남에 그 고협제 뿌린 적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동남아에 우리가 파병을 가면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거예요 음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간다 여태까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었을 때 아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버리면서 아마 미얀마인은 못 보낼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유지군이 파병이 된거는요 처음부터 파병된건 아니에요 그 미국이 그 오사마 빈라덴을 그 뭐냐 잡는답 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는데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함락한 건 미군이 아니라 그 탈레반 정권을 대항을 했던 반군들이 함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 아프가니스탄은 그 친미 성향이 임시정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뭐냐 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에 사살을 했고 그리고 아마 그 탈레반 정권하고 그 뭐냐 그 이제 그 탈레반 정권이 그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네 좀 이제 그게 됐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좀 그 무엇이냐 박살이 났죠 그래서 뭐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탈레반이 거의 그 없다고 하고 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뭐 탈레반은 현재는 뭐 그쵸 그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미국 그 아프가니스탄에는 지금 평화유지군이 가있어 처지됐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평화유지군이 간 적은 있다 근데 막 그 반군이 점령을 한 다음에 갔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미얀마에서도요 만약에 평화유지군이 간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선 바로는 못 갈 것 같고요 아마 그 현재 그 미얀마 그 치안권이 군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가 무너지면은 아마 평화유지군이 갈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얀마 사태가 언제 해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좀 이번 문제가 좀 지금 갈수록 좀 더 많은 피를 흘려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좀 컨텐츠로 좀 골랐던 이유는 좀 그쵸 좀 세계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유엔이 좀 힘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오늘 이 컨텐츠를 계획을 한 거예요